저희가 오늘 제목 한 번 썸네일 한 번 보여주실까요? 썸네일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투잡이냐? 주 2, 3일은 피고로 나가고 주 4일은 당대표 아니야? 근데 사실 주 5일째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취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그럼 실제로는 주 3일은 피고 주 2일, 주 5일째 하면 주 2일만 당대표하고 이건 거의 투잡 아니에요? 투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래서 다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3월에 대장동하고 성남FC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3월 22일에 기소가 되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검찰은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 된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재판이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격주 금요일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그 격주 금요일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는 뭘 받고 있냐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비소된 게 있습니다. 허희선 씨. 저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고요.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동시에 거기다가 증인까지 또 조작을 했다 하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서법 위반 두 개를 받고 있는데 이 두 개만으로도 지금 금요일마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게 또 백현동이랑 대북송금. 거기다가 또 위증교사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기소가 돼버리면은 그건 또 화요일 날 할 거래요. 그럼 최소 화금은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캘린더 한 번 보여주실까요? 이재명 캘린더가 있어요. 이재명 캘린더가 있어요. 이건 누가 가상으로 만드신 건데. 화요일 날은 대장동엔 성남FC 대장동 성남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대장동 쭉 나가고. 선거법 위반 또 나가고. 지금 저게 대장동 성남FC를 받아야 되고 지금 선거법 위반 격주로도 받고 있고. 저기 쌍방울까지 들어가고. 쌍방울 대북송금에 백현동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수요일인가? 우리 라이브 하는 날 들어가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제 당대표가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는 이렇게 내 스케줄로 공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휴직을 하던가 당대표를 그만두던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재명과 그 측근들은 재판을 길게 가져가려는 지금 전략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대표에서 이번에 구속영장도 기각된 거 아닙니까? 당대표에서 증거인멸에 우려도 없다고. 권력 불구속.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저거를 지금 저 캘린더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건 저 일정이지만 저거를 계속 빠져요. 일단 단식해가지고 한 달 빼먹었어요. 네. 맞아요. 단식해서 한 달 빼먹고 지금 10월 6일 날 회복기간 또 있어야죠. 회복기간. 그렇죠. 또 안 나가겠다. 맞다. 원래 20일 단식을 하면 회복기간이 20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40일 따블로 이제 묶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재판부는 또 그걸 봐줘요. 네. 검찰은 막 몸이 달아가지고 빨리 증인들 불러. 이게 증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불러가지고 재판하고 재판하고 해서 총선 전에 뭐 하나라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이거 총선이 아니라 아마 내년 대선까지. 2020년 대선까지도 이거 결론 하나도 안 날지 모른다. 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일단 지금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이용균 대법관을 원장을 지금 낙마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키고 나면 정부에서는 다시 또 인선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검증하고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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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대법원 마치 정권이 바뀌었고 대법원장이 바뀌는 것 같지만 네. 실제 모든 전국의 법원의 재판부는 전부 다 누가 임명한 사람이다. 김명수 대법원. 네. 문재인 정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쫙 짜여있는 재판부들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입니까? 조국 재판. 맞아요. 1심 나오니까 3년 몇 달 걸리죠.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선거 개입 재판. 그것도 4년 걸렸잖아요. 네. 송철호 시장이 임기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명수 스스로 퇴임사에다가 재판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이 개혁안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또 완전히 남의 말 하듯이 한 줄을 또 걸쳐놓고 나갔잖아요. 지금 이용세 대법원장이 와서 인사도 바꾸고 이렇게 딱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서울 중앙지법의 누구누구는 보니까 재판 지연을 다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증인 신청한 거 못 나간다 그러면 예. 그럼 다음에 하세요. 연기도 자꾸 해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바꾸는 건 아니지만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미리 부장판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데서 바꿔야 된다 안 바꾸고 계속 하게 하고 나중에 또 휴직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대로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사법연관 이런 데 보면 영장 발부 이 얘기를 좀 숫자하러 가고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사법연관에 나왔고 SBS랑 그다음에 또 몇몇 다른 신문 한 군데가 쓴 거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재판이 기소가 된다고 해서 저걸 보니까 왜 구속해서 재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속해서 재판을 할 때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때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면 불구속 때보다 어쨌든 한 2개월 이상은 좀 빨라집니다. 1심 선고까지. 그렇죠. 1심 선고 때 거의 1심 선고를 형사 합의로 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합의부라고 아마도 전제를 하고 사건이 복잡하니까 1심 선고까지 평균적으로 141일이 걸리는데 불구속 상태면 223일이 걸리니까 저건 80일, 그렇죠? 80일 이상 차이가 나니까 거의 석 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2심은 더예요. 2심은 형사 합의부의 경우에는 합의부로 갈 경우가 크겠죠. 중대한 사건이면. 그러면 1심에서 141일, 그다음에 구속일 경우에는 2심에도 127일, 3심에 55일 저것도 긴데 저거를 불구속 상태로 보니까 223일, 191일 저러면 365일이 넘어갖고. 제가 더 해봤어요. 그래서 대심, 대법원 3심까지 가려면 아마도 평균적으로 587일, 1년 7개월이 걸립니다. 왜? 저기다가 안 써놓으니. 아, 이거 원고에 있어요. 아, 더하기 223 더하기 191 더하기 173은 587일. 1년 8개월. 그러니까 평균 1년 8개월인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늘리기에 사법 지연의 선수잖아요. 3년, 4년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용균 대법원장 낙마시켜서 대법원 인사 적재 그대로 놔두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용균을 잘라야 된다. 이 얘기를 강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낙마 1순위로 이용균을 뽑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가 타겟이 된 데는 바로 이런 숫자의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인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인사를 일단 대법원장이 못 오면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병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전국 곳곳에 이렇게 다 포진시켜놓은 재판부들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한정없이 길어질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영장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도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3명인데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놨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판세를 보고 그런 얘기들은 하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나 구성영장 안 나왔잖아. 나 무죄야. 라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이재명은 무죄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퍼센트하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수많은 혐오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재판을 질질 느리면서 계속 눈앞에 나타날 때의 혐오감하고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크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뿌려대는 혐오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나쁠 게 없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생이다. 서로가 악마의 동벌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 대법원장 후보를 이균용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이용균으로 잘못 들으신 분이 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제가 이용균이라고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 많이 말씀해주세요. 이균용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자기 정치활동 하면서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뭐 이러면서 내 페이스대로 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주사판을 빼고 나와서 유세 갈 거냐.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현장에 한번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회복기간이. 회복기간은 아닌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다음 주잖아요. 11일 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말에 가야 될 텐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고조 하늘의 괴례로서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아. tpn. 3in1. tpn. 이번에 잘 봤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가서 병문안 하는데 보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3in1 링게루 3개가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가는. 신동훈 차장이 아까 보낸 사진에 한번 단톡방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저게 이제 단식 중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투명한 주사가 내려가는 것들이 나왔었고요. 네. 그러다가 단식을 끝내고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 주사가 사진에 찍혔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저 주사를 맞았나 안 맞았나는 누가 보장을 픽스처 컨펌을 해주나요? 우리는 그냥 찍히는 사진을 보고 유추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저도 좀 찾아봤는데 단식 중일 때는 저게 챔버가 다 나오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려져 있거나. 그런데 딱 이제 이제는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희도 단식이 의심스럽다고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죠? 단식이 아니면 막 강하게 부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부인을 안 하니까 약간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참 묘한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일보에서는 단식을 안 했는데 왜 단식을 끝내라고 그러냐. 단식도 안 했는데 무슨 회복이냐. 우리 유미님도 최유미님도 아니 단식도 안 했는데 무슨 회복이에요? 라고 지금 써주셨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갖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저런 식으로 본인의 말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종교 간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 간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영수회담 있잖아요. 영수회님도 오늘 여덟 번째라 그랬지만 언젠가 중간에 다시는 영수회담하다고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한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말을 믿어요? 이런 순진하기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어. 오늘만 넘기면 돼. 맞아요. 오늘만 넘기면 되는 인생인데 뭐. 지금 오늘 중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매에 복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곧 유세 현장을 찾아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내야 된다. 검찰 정권의 정치 수사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강석 우총장 보궐선거 유세에 딱 등장할 거다. 저는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의 정치 수사 때문에